여러 착한 단어님들 반갑습니다. 저재만현입니다. 오늘 처음 여러분에게 불교 전반에 대해서 한 시간 정도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느 절에서 어느 큰 스님한테서 듣지 못한 그런 새로운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대단히 소중한 시간이 될 겁니다. 경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 이 지구촌 많이도 삽니다. 사람들이 약 67억 정도로 통계가 나옵니다. 불교를 유시해서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사교 집단이 5천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만 해도 계신교 기독교만 해도 종파수가 2만 5천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달리 각각 여러 형태의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초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엿새 만에 이러한 유일신 교를 그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불교는 아닙니다. 불교는 그러한 유일신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태초의 인격자는 없다고 봅니다. 비인격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유일신은 없고 영원히 멸도할 수 없는 멸도할 수 없는 그러면서 우주에 두루한 우주에 변제한 스스로 있는 자존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좀 어려울 겁니다. 생소울 겁니다. 우주에 두루한 스스로 있는 자존자 이건 비인격입니다. 코도 없고 눈도 없고 몸뚱이가 없습니다. 이 비인격 이 입법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만물은 나오게 됐다. 인연 따라서 중중무진 연기를 거듭해서 진화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세계 이 우주 이 사람들 모든 것이 버려져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짓는 업이 있지 않아요. 몸뚱이로 생각으로 뜻으로 짓는 업이 있습니다. 어제 나쁜 짓 했으면 어제 나쁜 짓 했으면 오늘 반드시 형사가 잡아갑니다. 그걸 인과라고 합니다. 인과 이것이 진리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면 아는 사람은 잡아가지 않습니다. 인과법 인과법 인연법 또 업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분명히 금생에 잘 삽니다.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복을 짓지 안 하고 나쁜 짓만 한 사람은 금생에 부모도 세상 가난 병이 부모 만나서 그 환경에서 자랍니다. 하려고 해도 성공하려고 기도해도 안됩니다. 전생에 지은은 복이 없으니까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고 합니다. 이것을 착하게 살았으면 반드시 반드시 복을 받고 악하게 살았으면 반드시 과복 그 과복 괴로 고통 받는다 하는 것이 불교의 설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오셨다. 이것을 인과법이라고 합니다. 인과의 법칙 카르마의 법칙 줄여서 인과법 인연법 그럽니다. 또 없설 그럽니다. 불교는 이걸 주장합니다. 자 이것이 진리입니다. 인과법이 진리입니다. 우선 우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셔서 열반에 드신 지가 2600년쯤 됩니다. 현재 우리 불교도 나라마다 나라마다 교파가 있고 종파가 있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도 여러 종파가 있습니다. 불교 여러 종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한마디로 부처님의 정법이 정법이 땅에 묻혀졌구나 땅에 묻혀졌다 쇠전해졌다 왜소화해졌다 왜곡돼 버렸다 정법이 이것이 현실로 진단합니다. 우리는 정법을 만나야 되는데 불교는 분명히 정법인데 왜 부처님의 사상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왜곡이 되었는가 이렇게 왜소화 되어버렸나 여러분 내가 지적합니다. 부처님 가신지가 2600년이 되도록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못 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규명하려면 이 육신 이 육신 구조와 생리적인 모든 신경조직 신경총 나아가서 그것을 주관하는 그것을 주관하는 영혼 영혼의 실체를 규명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영혼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실체 규명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쓰다.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되고 그래서 윤회을 벗어나고 보살이 되어서 삼계를 쫙 뛰어넘어 있는 정토에 나고 그리고 결국에는 붓다가 되는 성불 성불을 주장하는 성불을 바라는 종교입니다. 우리 불교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에 대한 정확한 규명도 있어야 되고 부처님에 대한 규명도 있어야 됩니다. 규명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냐 이것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되지 않아서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왔습니다. 2600년 동안 부처님을 완전히 알려면 불신 불생 규명해야 됩니다. 부처님 몸뚱이 법화경 화음경을 보면 그 불신에 불가사의한 활동 교화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희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진화의 정점에 있다고 하는 그 부처님 우리는 부처님을 따르는 신도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일단 충분히 규명을 해야 됩니다. 충분히 어떤 분인가 충분히 규명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 가신지 700년쯤 돼서 인도에 아주 걸출한 위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용수입니다. 용수 용수라고 하는 큰 대학생이 나왔습니다. 학생면서 수행도 많이 했습니다. 만연분입니다. 그분이 부처님에 대한 연구를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용수대에 와서 부처님은 희귀한 분이라 부처님은 몸뚱이가 둘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부처님은 우리 사람과 달리 몸뚱이가 둘이요 크게 말해서 생신과 법성신 그럽니다. 이제 용수대에 와서 그래요. 물론 그때까지 부처님이 너무도 위대한 어른이오서 부처님을 잃은 제자들이 또 그 신자들이 부처님을 사모하고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고 그래야 되겠는데 도저히 부처님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미 육신의 부처님은 가셔버렸고 많이 다비를 통해서 남겨놓은 사리가 있잖아요. 사리를 모시고 탑 그래서 탑이 생깁니다. 탑에다가 사리를 모셔가지고 공경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면서 몇백년 전에 돌아가신 가신 그 부처님을 사모했다고 그래서 용수대까지는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부모가 낳은 육신 생신이라고 생신 육신 육신을 지니신 분이면서 동시에 법신을 지닌 분이다 법신이란 뭐냐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어 부처님이 45년 동안에 많은 계층의 사람들을 상대해서 법을 설으셨잖아요. 법을 설으셨잖아요. 그 법의 말씀을 법신으로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의 법의 말씀 그걸 법신으로 생각을 해왔어. 그러다가 용수대에 와서는 화음경을 보고 법화경을 보고 열반경을 보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니요. 분명히 계셔. 이 부처님이 계셔. 가셨다고 그러는데 계셔. 그리고 본생담을 보면 나타카라고 합니다. 본생담. 본생담. 부처님께서 전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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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전생에 사슴으로도 태어나고 코끼리로도 태어나고 어떨 때는 거부장자로도 왕우장상으로도 그러잖아요. 수백가지 전생담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용수가 훑어보고 부처님은 부처님은 예사 사람이 아니요. 예사 사람이 아니요. 이 몸뚱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몸뚱이가 있구나. 불관을 증오면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몸뚱이가 있구나 해서 법성신이라 그래요. 지금 영산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보호신불하고 법신불과 합한 개념이었다. 그런데 그 후 한 300년 흘러서 그러니까 부처님 가신지 천년쯤 돼가지고 아주 용수만큼 위대현 두 학생이 나왔습니다. 형제인데 무착 세친입니다. 세친을 천친이라고도 합니다. 무착은 범어로 아상가 세친 동생을 바스반두라고 해요. 바스반두 이 두 분 이 두 분에 의해서 이 두 분은 불교 경전을 정말로 앞으로 뒤로 깬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학자들이 그리고 무시무시한 수행을 했어. 무착 세친 이란 사람들이 그래서 삼신설이 나옵니다. 삼신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신설에서 삼신설로 나오기까지는 보호신불이라고 혼원사상이 성립이 됩니다. 보호신불이란 뭔 말이냐 부처님은 우리 인간이 볼 수 없는 볼 수 없는 어떤 몸뚱이를 지니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착 세친에 의해서 확립이 됩니다. 맞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 중생과 달리 달리 부모로 붙어서 물려받은 이 몸뚱이 색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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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보신과 보신과 보신을 얻을 수 있는 경지에서 우주의 본체와 하나로 개합한 몸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현지사에서는 법신불이라고 하는데 우리 영상불교에서 5년 전에 책을 내놓은 그 다음 부타 메시지 2권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어저께 불교대학 입학식에 보신부를 대단히 구체적으로 수십 가지 사항에 걸쳐서 설명해 놨습니다. 여러분 들으면 대단히 구체적이요. 우리 부처님이 정말로 이렇게 위대했나 이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이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그래야 부처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우선 우리는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죠. 죽을 때는 대단히 고통을 앓습니다. 우선 여러분 알아야 할 겁니다. 대단한 고통을 느껴 그러나 착하게 착하게 산 사람들은 고통 없이 가. 그거 아십시오. 금강경 읽으면 많이 금강경 읽으면 편히 가. 이거 꼭 알아두십시오. 염불을 많이 한 사람들은 편히 가. 잠자듯 가. 이 사실 유념하십시오. 그래서 죽으면 어쩌냐. 거의 절반이 저승에도 가지 못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거의 절반은 명부에도 못 간다 하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명부에도 못 간다 하는 말은 저승에도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중음세계라고 봅니다. 그 세계를 중음계라고 중음계로 빠지는 분들이 거의 절반은 되더라. 자 중음계란 어떤 곳인가? 저 세상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니요. 거기는 이 세상은 몸뚱이를 지니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저 세상으로 들어가버리면 이제 논제를 받아가지고 지옥을 가든 죽생을 가든 악의 세계로 가든 다시 사람 몸을 파도 오든 하늘로 가든 그래. 저 세상도 아니요. 그래서 이걸 중간계라고 돕니다. 밀교에서는 중간계 그러면 중간계 거기는 춥고 배고파. 춥고 배고파. 너무너무 춥고 너무너무 배고파. 여러분 여러분 소름 중에서 춥고 배고픈 소름이 최고 제일이요. 중음세계로 왜 떨어지느냐 이건 이야기할게요. 왜 중음세계로 떨어지느냐 사람들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왜 중음세계로 떨어지느냐 첫째 착이 강한 사람은 중음세계로 떨어져요. 그 말은 뭔 말이냐 착 집착 아실 거예요. 집착 착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 명예 색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 세상 미련을 버리지도 못해 자기 강해서 못 가 저승을 안 가 저승사자가 잡아가도 도망쳐버려 도망쳐버려 그 저승사자는 일찍으로 가 일찍 사자예요. 쭉 앞으로 가 따라온가 보다 오가 포승 묶어가지고 도망쳐버려 그러면 보고 후회불면 끝나 자기 강한 사람 남편을 너무 사랑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열 살도 못 먹은 내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아들을 놔두고 죽는다? 이건 절대 못 가 아들 주변을 돌아 죽은 후에는 절대 못 가 등등 자기 있으면 못 가고 둘째 자살하면 못 가고 지휘 고아를 막론하고 자살했다 절대 못 가 명부에 있어 명부 못 들어가고 있어 떨어져 죽었다 또 칼로 스스로 자진해서 죽었다 그 상태로 있어 거그가 묶여있어 그 장소에 그걸 지박이라고 지박 지박령이 돼 있어 무지고원으로 있어 또 그 다음 나쁜 병 나쁜 병 암이라든지 뭐 아주 나쁜 병이 있죠 중풍이라든지 무슨 문둥병이라든지 또 정신병이라든지 이런 나쁜 병을 앓고 죽은 사람은 절대 못 가 명부를 네 번째 집을 나가서 사고사 당한 사람은 명부를 못 들어가 집을 나가서 객사람 객사 행사 이 네 가지 경우가 있어 그래 못 들어가 그 사람들은 명부에 못 들어가 그러면 저승을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범죄자가 범죄 피의자가 기소하게 되면 이제 재판받지 않아요 판사한테 재판받죠 그와 같이 재판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열시왕이 있습니다 열시왕 염라대왕을 비롯해서 열시왕이 있어 열시왕을 다 거쳐가서 가죽하면서 논죄를 받습니다 논죄 너는 살아서 어떻게 살았느냐 인간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논죄를 받습니다 논죄도 사시는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는 엎거울이 있고 논죄를 하는 재판장 시왕 시왕 밑에 판관들은 신통이 있으니까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정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거짓말 할라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논죄를 받습니다 49일입니다 49일 그건 거의 맞습니다 일주일에서 49일 논죄를 받은 후에 갈 곳이 정해집니다 이거 진실입니다 이것은 불교보다도 도가의 서적을 보면 조금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밝혀놨습니다 거기가요 어쨌든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도 중에 하나 하나 갈 곳이 정해집니다 정해지는데 대부분 대부분 지옥을 가더라 겁니다 죽어서 지옥 가면 큰일 나 여러분 스타링 치아의 스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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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의 정치범들을요 무섭게 다루었습니다 무섭게 다루었습니다 그런 실화 장편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보십시오 전기고문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 짐승 다루도 돼 치고 패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 방법에 있어서도 이건 인격이라는 것이 없어 그렇게 무섭게 다루잖아요 그것은 지옥에 벌로하고 천당이요 천당 그런 지옥이 있어 지옥도 8만 4천지옥 8대 지옥이 아니다 16지옥이 아니다 500대 지옥이 아니다 그렇게 많아 하나하나의 지옥을 넓이는 사바세계만 더 넓어 그런 지옥이 있어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자상의도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지만 그 후로 그 후로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나오지를 못해가지고 이것이 묻혀져 버렸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지은 업을 따라서 육도에 윤회합니다 이건 정확합니다 영산불교에서 이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재확인하고 재확인합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정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정법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맹구우목 말을 하죠 맹구우목 눈먼 거북이가 눈먼 거북이가 눈먼 거북이가 망망대해서 백년에 한 번씩 세상 바다 밖을 구경하려고 머리를 드미는데 이리 흔들 저리 바람에 이렇게 떠다니는 표류하는 나무판자 구멍이 딱 나서 어떻게 오랫동안 그것이 흘러다니고 했던지 그래서 그 눈먼 거북이가 세상을 구경하려고 머리를 쑥 내미는데 그 나무판자 구멍을 뚫고 세상을 보는 격이라고 맹구우목이라고 이런 확률은 없는 거예요 정법 만나기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오열회라고 합니다 우리 절에서 지금 다섯 분 부처님을 모시고 있죠 오열회 다섯 분 부처님 그 많은 부처님들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이 다섯 분 부처님이 계표되시는 어른 부처님들이죠 서가모니 부처님 최초의 불가를 중하신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가를 이룬 다보 부처님이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불가를 이루신 분은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대준재보살님인데 오열회에다가 거기다가 그 판열에 놓지 않고 서가모니 부처님과 별도로 판열에 둡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처님은 약사일의 부처님 네 번째 부처님은 아미타일의 부처님 다섯 번째 부처님 그러니까 불과 이룬 순서면서 소위 위실력 파워를 그만큼 지니고 계신 다섯 분의 부처님을 드는데 그 오열회라고 해요 다섯 번째가 보명렬에 부처님 보명렬에 부처님 지금 이렇게 다섯 분을 우리가 모셔놓고 있어요 저기 스포츠에 스포츠도요 축구라든지 시림이라든지 마라톤이라든지 전번에 동계올림픽의 피겨스케이트라든지 어쨌든 여러 스포츠가 있잖아요 음악이라든지 미술도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하려면 성공을 하려면요 뛰어난 사실 바탕 재질이 있어야 돼요 선천적이 그러면서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필수 조건이 뭐냐 위대한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돼요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김연아도 그 감독 코치가 이름 있는 분인데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있어서 이번에 금메달 딴 거예요 우리 불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수행하는 스님들도 또 여러분도 영적인 스승을 또 혹은 위대한 스승을 찾아가야 돼요 그분은 잘 알기 때문에 길을 알기 때문에 그런 길로 가면 종아리로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려서 너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선도해 향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 위대한 스승을 만나야 돼요 청법을 만나야 돼요 청법을 여러분 견성하기도 어렵지만 견성하기도 어렵지만 견성한다는 것은 공을 깨친다 그럽니다 공을 깨치기도 어렵지만 나아가서 보림을 완성하기가 어려워 그걸 공성을 증득한다고 그래요 여기까지 가면 육도윤회하는 것을 벗어나버려 육도윤회합니다 중생은요 육도윤회를 하는데 여기서 벗어나버려 얼마나 여기까지가 어려운 줄 압니까 이 공부가 그러니 지도자를 만나야 되는 것이요 지도자를 못 만나면 여기 육도윤회하다가 말아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얼마나 어렵느냐 힌두교에서는 백만생을 항상 향상 향상만 해서 수행을 해야 윤회을 벗어난다고 했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윤회을 벗어나야 돼요 지옥의 고통을 받아도 안 되고 여러분 받아도 안 되고 이 좋은 몸을 버리고 이제 짐승이 된다 이거 생각할 수가 없어 안 그럽니까 짐승으로 태어나봐 한두 번 태어난 거 아니에요 짐승으로 태어나면 거의 열두 끼를 돌게 돼 있어 한두 번도 아니에요 50번 100번도 그래 태어나고 태어나고 그래 서로 태어나고 서로 태어나고 그래서 또 옮기고 그래 진업이 지중하니까 그러면 짐승 죽을 때 어떻게 죽죠 소는 소망치로 머리를 때려서 죽여 여러분 여러분을 누가 소망치로 머리를 때려서 죽인다고 생각해 봐요 이거 우리는 절대 짐승이 되면 안 돼 돼지는 어쩌나 양 손발 묶어가지고 머리통을 때려가지고 칼로 목을 찔러서 피를 내 그렇게 죽이잖아 그런 짐승이 되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음세계로 떨어져도 안 되고 그리고 지옥악의 축생으로 떨어져도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이거 힘주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니까 스승을 만나기를 정법 도량을 만나기를 정말로 역설합니다 여러분한테 우리가 죽으면 매미가 허물을 벗고 나가는 놈 있잖아요 그와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이 몸을 버리고 나오는 놈이서 이걸 영혼체라고 그래 우리 영산불교에서는 영혼체 영혼에는 몸뚱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이것이 유은혜의 주체예요 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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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불교 중심 교리기 때문에 무화를 잘못 알아가지고 유은혜의 주체를 부인해 없다고 해요 지금 그런 실정인데 인간 영혼의 실체를 규명한 영산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완벽한 그 불신을 규명한 영산불교에서는 그 사람들의 주장과 말을 한탄하면서 내 책의 한 장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이다 영혼은 몸뚱이가 있어 영혼체가 이것이 유은혜의 주체다 유은혜의 주체다 무화라는 것은 비아다 비아 탐욕 그리고 진해심 우치한 마음 이런 번뇌들 업장들 악과 습에 딱한 기들이 도덕도덕 붙어 있어 그걸 다 털어버리라 이거 털어버리는 것이 이제 수행인데 다 털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여 순수 자기 영화가 나와 이게 알아 아니여 여기가 이제 알아 아니여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무화를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해 인간의 참모습은 여러분 몸뚱이가 참모습 아니여 여러분 것 아니여 이건 가짜여 이건 가짜는 뭐여 이 말을 맞아 지금 가짜여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는 영혼체와 그 빛깔이 여러분의 참모습이지 육체는 거짓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잘 아십시오 부처님은요 부처님은 불괄을 잃은 분은 자기 우주 절대개에 자기 진짜 몸뚱이를 만듭니다 진짜 몸뚱이를 얻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보신 불사상 확립이 되고 삼신설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불괄을 증언분은 불괄을 증언분은 무화속 절대개에 자기 불신을 얻습니다 무화속에 절대개에 불신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부타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창조주의적 인실력을 지니고 계신다는 점 절대개에 빛으로 계시는데 30이상 80종원을 갖추고 계십니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30이상 80종원을 갖추고 계십니다 중생들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 30이상 중에 하나 둘 셋 갖추면 잘생긴 거예요 거기는 30이상을 갖추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은 그 몸뚱이는 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신 4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개에 계신 자기의 불신은 불괄을 증언한 부타들은 전부 무량 억종강이라고 하는 법화경 화엄경에서 말하는 나유타 아승지 종류의 빛깔의 빛 이건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 빛으로 몸뚱입니다 그런 빛으로 몸뚱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뚱이가 부처님 말씀은 아까 금강여행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로 진어자요, 싫어자요, 여자요, 불광어자요, 불리어자입니다 1거수 1투족은요 3천 2위와 8만 세행을 갖추고 계십니다 이건 경험이 있는 말인데 확실히 맞습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3천 2위와 8만 세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한찰라도 한찰라도 흐트러짐이 없다고요 법도에 맞다고요 한찰라도 그래서 인간이 갖출 수 있는 최고의 인품과 능력을 갖추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학자는 인간 이데아라고요 플라톤이 말은 이데아 인간 이데아 그 말은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라고요 나는 거기다가 신의 이데아 더 버텨 신의 이데아 신 지금 하늘 사람들은 신이라고 신 하늘 사람들은 신이라고 여기 지구촌 명부에 못 들어간 신을 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하늘 신 총수인 옥황상재보다도 훨씬 상위에 계시는 최고의 인품과 능력을 지니고 계신 분이 우리 부타요 저 절대계에 계신 부처님 그래 불관을 지은 분들은 모두 절대계에 자기 불신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훌륭하고 필설로 영원할 수가 없어 그 빛은 무량광은 무량광은 견성할 때 드러난 자성광 이것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것은 색깔이 몇 가지 아니에요 저거는 저거는 억가지 색깔이 억가지면서도 투명하기가 여름 낮에 진주 다이아몬드를 놔둬봐요 어떻게 발산하지 않아요 색을 색깔을 이걸 연상하시면 돼요 불양옥정광은요 그 광명이 빛이 너무너무 눈무셔서 중생이 보면 중생 없이 영체가 녹아버려 한 생만 인간 몸을 받아서 받으면 성불할 사람이 있어 그걸 일생 보처보사라고 그래 구체적으로는 우리 영산불교에서는 그걸 불격을 갖춘 최상수보사라고 그래 붙다가 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선정에서 볼 때 눈이 실매갈 정도예요 부처님 몸뚱이를 볼 때 그게 무량옥정광이요 그러면서 강도도 어마어마해요 강도도 강도도 강도 여러분 섬광을 보시죠 병력 칠 때 벼락 칠 때 섬광 섬광의 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힘이 그런데 그것보다 더 허다고요 그것을 먹어버릴 정도가 되니까 불가 지은 사람은 이렇게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무량 억정광으로 몸이 이루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도 죽을 수가 없어 부처가 되면 영원히 살아도 죽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세계는 극락의 극락이요 극락의 극락이요 백천산매 위에 있는 대적증산매를 수용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극락의 극락에서 항상 살아 진산미라고 있잖아요 진산미 완전한 진이요 완전한 선입니다 그 몸뚱이는요 거짓을 말하지 않아 진리와 개합했기 때문에 우주 아까 스스로 있는 자전자 우주의 두루 변지 이것과 합해져버렸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은 진리의 권화에 말씀도 한 말이 없어 한 말씀 딱 하면 그거 법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말을 바꾸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셔 한 번 죽는다고 했으면 죽어라 이렇게 밀고 나가 그 사람한테 약속했으면 절대 그 약속을 이행하라 이게 부처님 정치권 사람들을 정치인들을 우리가 불신하고 미워한 이유가 자꾸 바꾸니까 그래요 말을 바꾸 그러면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아라한 이상 보살 부타에게는 부처님께서 첫째 말 바꾸지 말아 말 바꾸지 말아 무량한 자비와 복덕을 지니고 있어 무량급을 통해서 자비와 복덕을 닦았기 때문에 불괄을 잃은 분의 저 불신은 무량한 자비와 복덕을 지니고 있어 진선의 이대예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을 지니고 있어 30 이상 80종 오니까 미의 극치여 진선 미 미의 극치여 살아서 잘 살고 죽어서 좋은 곳에 가야 돼 여러분 여러분 안 그럽니까 살아서 살아서 잘 살고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야 돼 최소한 하늘을 가야 되고 죽으면 인간으로 오고 그래야 돼 그러다가 정법을 만나면 윤회를 벗어날 수가 있어 정법을 만나야 돼 그래서 우리는 다급생으로 지은 죄업장을 닦을 줄 알아야 돼 이걸 안 닦으면 돼 다급생으로 내려오면서 지은 죄를 닦아야 돼 여러분 둘째 다급생으로 내려오면서 지은 빚을 갚아야 돼 은혜를 갚아야 돼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요 살아생전에 숙제인 겁니다 여러분 수행성도 그것이 숙제예요 그러려면 부처님께 귀의해야 돼 진짜 부처님 종단의 교단의 귀의해야 돼 여러분 공덕을 지라고 부처님 교단에다가 시주하거나 등을 밝히거나 그 등에다가 반드시 내가 지은 죄를 참여합니다 내 지은 죄를 소멸해 주소서 써야 된다고 다급생으로 사람 몸 받아오면서 살생은 죄가 있잖아요 살생은 죄 사람도 죽이고 동물도 죽이고 동물도 사람 양치가 들어가는 동물이 있어 그거 죽이면 안 돼 원결이 맺어져 원결이 저 중학생 누구 하나가 성폭행당에서 죽었잖아요 그 죽인 놈하고 원결 때문에 그래 전생해 상대를 죽이면 반드시 그 상대한테 죽을 날이 있어 이것이 인과여 이것이 인과여 이것이 인연법이에요 이것이 이것이 진리요 이 입법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요 이 입법이 우주 만물 인간 모두를 지배하고 있어 이 입법이 그래서 우리는 나쁜 일에선 안 돼 우리 현지사에서는 칭명연불의 수행법을 권합니다 칭명연불 부처님 성우를 칭명하는 연불을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정확하게 정법의 귀연사람이요 부처님을 여러분 집에서 칭명을 딱 하게 되면 화신불이 오셔 화신불이 오셔 화신불이 오셔 그래서 그 화신불의 순수한 청정은 귀가 여러분한테 영향을 줘 업장이 쓰일 수가 있어 그리고 전쟁이 났다 전쟁이 났다 여러분 살려줘 부처님께서 살려줘 불가능한 저 원반 보신 분들은요 백천만 억으로 놔둘 수 있어 자기 몸을 이거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천군데 만군데 십억 인구가 부른다 해도 십억 몸을 놔둬 수 있어 그 사람 앞으로 그 빗덩어리 몸 복사체가 화신이 그래서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의 업장도 씻어주고 소원도 이루어지려면 업장이 써져야 돼요 그러니까 칭명연불이 최고예요 여러분 자 칭명연불 좀 오십시오 오늘 처음 오셨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합장해봐 그 자리에서 합장을 이렇게 하셔봐 합장법도 있지만 다 생략하고 우선 합장하셔요 자 스님 따라서 삽니다 나무 영산불멸 학수 쌍조 지야번 사 구안 쯰 성 섹 까모 네 바 섹 까모 워 까모 니 볼 서 까모 니 볼 섹 까모 까모 sunt 까모 ici 까모 Partners 까모 stim 까모 섹 까모 ニ 사가모니불 천상천하무업을 시방세계양무빛 세강서유와 징결일 제모요여벌자 고아인심 김영철님 여러분들한테 부디 당부합니다. 업을 이상 짓지 말고 착한 사람 되어서 부모 조상에게 효해서 은혜를 갚고 이웃을 위해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더욱 거룩하신 우리 부처님 그 가르침을 따라서 불자답게 염불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은 다급생으로 내려오면서 지은 죄읍이 태산만 해서 이 죄를 닦고 씻고 은혜를 갚고 피지를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옥의 십선으로 살아야 하늘을 가고 은혜를 벗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여러분 다음 생에도 다음 생에도 살아만 받고 하늘 가고 그래서 지긋지긋한 이 인생 안 오지 않고 하늘에서도 하늘이라고 하는 저 성중하늘 거기서도 하늘이라고 하는 극락 속에 거기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갈 길이 있습니다. 자 이만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은 분은 구독 눌러 주시면 감사합니다.